당신을 위한 단 하나뿐인 레슨, SBS 골프 아카데미 오늘도 정말 유용한 꿀팁들이 많았습니다. 먼저 김단아 프로부터 쇼퍼트 100발 100중 성공할 수 있는 꿀팁, 원포인트 알려주세요. 네, 오늘 제가 쇼퍼트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의 포인트는 이 왼손입니다. 왼손이 항상 이 헤드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고 퍼팅을 해보시면 정말 쇼퍼트 잘하시고 또 쓰리퍼트 안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스코어 확 줄여보시고요. 허스코 프로, 주말 골퍼들 편하고 쉽게 수행하려면 어떤 걸 신경 써야죠? 아무래도 골프를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편안하지는 않으시겠죠. 그렇지만 내가 공을 접근하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시고요.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어드레스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을 낮출 수 있는 어드레스, 그 어드레스만 잘하셔도 주말 골프 분들도 훌륭하게 좋은 골프를 즐기실 수 있으시니까요.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스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